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회에서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희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보 분야, 특히 국방 분야에서 아주 정통하신 분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요 근래 주한미군 철수 문제들이 다시 부상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박 교수님이 쾌이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가 최근에 7월 초순에 송영길 위원장 이야기가 있었죠 걱정하는 쯤에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쭉 이 문제를 봐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조라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수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수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방식은 잘못됐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노사 그렇게 압박한다고 되느냐 대화로 하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미도 그러면 그렇게 절절로 매구할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컨설크면서 다 합시다 이게 수정주의예요 이 수정주의의 폐해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지식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북한하고 이제 그렇게 압박과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바보라서 한미동맹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미국의 힘이 우리 한국에 투사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계 1등 국가의 군대가 상당한 규모가 한국에 있으니까 북한이 장난치고 싶어도 못 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송영길 의원이나 문정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없어도 괜찮다 과개인치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은? 대안은 없어요 없어지고 나서 뭐냐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사람들 토론하고 보면 대안은 뭐냐 미군이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약속했지 않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 사람들은 말은 굉장히 자주적이에요 사고는 더 비자주적이에요 미국에 전적으로 안보를 의존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나름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때 또는 감축할 때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아 놓은 것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우선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또 그다음에 자원을 조금 절약해서 경제발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서는 미국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미국한테 전적 의전한 게 아니죠 미국이 떠날 수도 있고 확장 억제를 제공 안 해줄 수도 있다 우리 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미군을 이용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군 가라 그럼 보관은 아니 미군이 약속했는데 왜 미군이 있다고 그럼 확장 억제 해고사는 제공 안 해주고 없다고 해주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정주의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암울라 쓸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한약방울 한번 나서 봐라 그럼 한약에 따른 이걸 처음에 뭘 놓고 뭘 놓고 단계가 있고 어떤 입증된 사례가 있고 이래야 쓰는 거지 이쪽이 너무 지루하다 이게 계속 말이지 뭐 뭡니까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방사선 쬐고 이 지루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 봐 이거 하면 나을 거야 그냥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막강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도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장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진다는 얘기는 그 자기가 우려하는 사태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아 잘못되면 내가 원인을 지켜줄게 이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 이외에는 책임을 못 줍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국까지도 이렇게 그냥 국방에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방을 장난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보 전체에 대한 현 정부 또는 현 정부 주요인 사람들 시각을 나타내는 무책임성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민국이 철수하고 나서도 자기들 남들이 보관이 있다면 우리 한번 토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관도 없이 철수해도 괜찮다 그러나 만약에 철수했을 때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공격을 한다면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1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집권 세력에 있는 어떤 핵심 멤버들이 방임하고 있지 않느냐 어? 그래? 그러면 당신들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뭔가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그걸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저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비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 또는 장관 또는 외교안보 특보 이런 자리를 가진 사람을 생각할 때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설마 우리 안보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주한민국에 나가는 걸 방임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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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못 나간다 지정학적 운운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제가 그걸 지적유의라고 표현하는데 지적유의 문정인특보나 또 송영길 의원이나 또 정세현 부의장이나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잘한다 재갈공맹처럼 손바닥에 모든 것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주한민국 못가 내 말이 맞아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정세현은 정세현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 그다음에 문정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송영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나라에 일을 놔두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나수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학자한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논문을 썼느냐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 그냥 내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말에 언론이 저 뭡니까 그냥 포커싱을 해 주니까 진짜 어린애 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서울경제에 그런 글도 썼습니다만 어떻게 국가안보를 갖고 이렇게 지쳐 유예 대상으로 삼느냐 그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해지느냐 번영해지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관의 주요 인사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현 정부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만큼 나라 안보를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보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도를 보면서 군에도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나오셔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상대방 맥락을 보면 대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죄송한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얘기할 때 술자리에서든 사실 얘기할 때 미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이 이런 생각 일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실체 하나가 단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의견과 그 얘기합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희화화해서 내가 제갈공명처럼 손바닥에서 중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미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일본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난 이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 너무너무 참 암보를 가볍게 보면 구체적으로 3월 달에 국방부에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감축 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갖고 미국이 어떻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실제 미군 또는 미국 국방부 또는 미국의 상당히 안보 관련 요원들 또 저쪽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발휘문담을 올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걸 쉽게 무산시킬 수가 없는 거고 또 주한민국은 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자산 나라를 지켜주냐 하니까 지금 아마 그걸 우리가 잘하는 협상가라면 우리가 친한파 미국인의 입장을 조금 내 체면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방위 분담을 50억 달러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20억 달러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철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는 뭐 연합훈련 제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친한파의 입장을 전혀 내세워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현재로는 국방부에 있는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주문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되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규모의 감축을 하는 안을 제시했을 것 같다 그걸로 철수라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감축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적어요 좀 더 하세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을 지금까지 한미동맹 계속 방어해주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끈덕지가 거의 없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에 한 9,000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5,000명 줄여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그거를 계속 디펜스 못할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적다는 없죠 없죠 지금 사실 문정인 특보가 계속 미국에 로비를 하면서 반대로 북한 옹호 연구결과를 내라고 계속 연구소에 프로젝트도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미국이 좀 더 양보하는 그런 의견을 내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현 정부가 한국의 옳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한국의 majority 보스는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대표는 우리 한국 정부 중용인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축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쪽에 맨을 세워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그런 양보보다는 그냥 뭐 네가 그래도 못 나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못 나간다 못 나간다 했잖아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거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문이 아니지만 지도를 딱 놓고 보면 항상 그 엣지 슬라인이란 것이 우리 중심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섭섭한 거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만 그냥 디펜스하면 방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 전문가로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라는 미국이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적이랄까 경쟁과 너무 가깝습니다 중요한 장비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이네요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에도 완전히 괴면십니다 그럼요 중국의 항공기에 완전히 폭격거리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거를 전초기지라고 그럽니다 이건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 저걸 괴롭히는 데만 필요할 뿐이죠 다시 말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고 또는 어떻게 잘못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엣지슨 라인이 엣지슨이라는 국무장관의 혼자 끈 게 아니고요 미국 nsc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는 이건 방어 개념이 맞지 않다 방어라는 것은 협조된 방어라고 해서 옆에도 지켜줄 때 방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돌출해 있으면 옆이 비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nsc에서는 계속 한국은 우리 전략결 중요한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실제로 지금 또 어떻게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50년도에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트루먼 단독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 말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추측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루먼은 단독으로 실제 그 당시 미국의 nsc나 미국 조야의 의견과는 다르게 한국전에 개입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 보니까 트루먼 정기 같은 걸 읽어보고 그 당시 정황을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관이 선악관념에 굉장히 명확했고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강한 반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보면 자기 처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처지를 우리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판을 참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는다 좀 생소한 뜻밖의 말씀이죠 삼국지에 보면 뭐 제가 가만히 앉아서 삼천리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상에 없습니다 전부 삼국지에 재발공명이 돼보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정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 하는 실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추위로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북한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패널들이 나와서 미사일을 왜 쐈습니까 내부결속을 하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남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메시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서 사줄 수도 있고 또는 실제 김정은이가 심심하니까 한번 쏴 봐 이렇게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전략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면 중국 봉쇄니까 그냥 한국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전보다 그거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아시아 아시아 저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 줄어들 수 그러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가치가 약해지는 겁니다 지도만 봐도 지도만 봐도 지도만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 아니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 중국 봉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짜 건성을 버려야 됩니다 자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안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면 이게 자줍니다 자 미국은 지켜주지 내가 돈 줘서 아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하면 야 네 친구 번호 얼마야 내가 사줄게 그 벚지패에서 보내면 내가 똑똑해요 근데 뭐 말로 뭐 야 내가 말해 니한테 얻어먹는게 얻어먹는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알트벨트 교수라는 사람이 쓴 그 논문에 보면 자율성 안보 교환 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대칭 동맹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합니다 약소국은 뭘 제공하느냐 자율성을 양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를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 저보다 세 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저한테 보호를 해 주잖아요 야 저 박휘라기는 공부 좀 하는 애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그 대신 그 형 가끔 야 휘라가 이게 문제 모르겠어 뭐 내한테 야 물 좀 또 와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적용한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위문담 해 그래 뭐 니 지켜주니까 그래 좀 할게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할게 야 기지네 그게 나토 나 일본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지켜줘 해 놓고는 돈 못 내겠어 똑같이 돈을 못 내더라도 말입니다 가서 참 뭐 당신이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금방은 50억은 안된다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참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릴랜드 주지사가 전달하는 바에 의하면 테러블 만나기 싫다 한국 사람들은 테러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왜 이게 서로 상호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이 작용이 없느냐 우리 친구간에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횟수로라도 네가 한번 살 때는 뭐 좀 갈비집에 가고 내가 다음 한번 살 때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같이 이렇게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급할 때는 지켜놔라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가끔 오고 우리 언론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지 북한이 어떤 회의를 하고 우리한테 뭐 도발 징후를 보내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해요 신문에는 미국에 전략폭격기가 왔다 뭐 왔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북한을 맡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를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북한 핵은 완전히 버려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한테 자주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대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략폭격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돈을 내면 그게 자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전략폭격기 좀 와서 우리한테 북한한테 좀 혼내줘 해 줘 그래서 내 돈 줄게 이게 자주 아닙니까 자주지요 예 자주죠 돈을 안 내고 자주 한다는 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외교에서 옛날 중국과의 관계나 또 일본과의 관계나 다 버린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북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북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다른 나라한테 북한한테 갚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요구합니다 그냥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싼 거죠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북한이 저거지근성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를 못 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본다면 미국이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네요 이게 호해성이 안 되고 자꾸 미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일파는 많은데요 친일파 지일파는 많은데 미국에 지한파 친한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 자산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한일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보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번에 주미 한국대사 똥뚱한 소리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애써서 일으켜 놓은 것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포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닳게 만들어서 곧 구멍이 날 만큼 헤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아직도 모포가 안 찢어졌다 하면서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모포가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덧니우고 덧니우고 해서 계속 튼튼하게 뭐 한두 번 불이 다 떨어져도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갉아먹이면서도 지금까지 안 찢어졌잖아 하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이 있는 전력 가치도 굉장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없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실하게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없는데 그 말리에서 이 만키로 떨어진 데서 사실은 미군이 즉각 지원병을 보내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기습해서 서울을 저는 밤사이에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완미군이 있으면 미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하고 전투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개전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딱 그냥 우리 한반도에 주둔해 주면서 북한이 만약에 공격하면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너를 촉도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협이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 해국산 철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 정부가 자꾸 제거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 중에 혹시 이 중에 북한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 있지 않는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언동을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